일본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으로 제1리그에서 퇴출된 일본 선수를 영입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 아산FC가 내일 홈 경기에 문제의 일본 선수를 출전시킬 방침으로 알려져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충남 아산FC는 내일 아산에서 열리는 부천과의 홈 개막전 경기에 문제가 된 료헤이 선수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상민 선수를 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아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료헤이 선수의 영입 철회를 구단과 아산시에 촉구하고 퇴출 시까지 아산시청에서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